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아쉬웠죠 지난주가 기억이 나시나요 무슨 얘긴가 하면 이것이 바로 the verdict입니다. 판결입니다.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빛이 has come into the world 무슨 말일까요 세상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나 men loved darkness 사람들은 loved darkness 뭐를 사랑했어요 darkness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사실은 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사랑해야죠 직장인 대표가 많이 들었네 전에는 깜빡이라고 그러더니 그렇습니다. 반대라고도 했죠 뭐 대신에 instead of light 빛 대신에 어둠을 사랑했어요 왜 어둠을 사랑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deeds가 악했었기 때문에 evil이 악하다 그랬죠 모든 evil은 악한 겁니다 evil 악했었기 때문에 deeds가 뭐예요 deeds deeds가 바로 행위라는 말이죠 deeds 원래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다 두죠 두의 명사형으로 가서 deeds 그러면 한 행위가 deeds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했었기 때문에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다시 들어볼까요 말해볼까요 이것이 평결입니다 this is the verdict 빛이 들어왔습니다 light has come 세상 안으로 into the world 그런데 인간들은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but men love the darkness 빛 대신에 instead of light 왜냐 왜냐하면 because 그들의 행위가 their deeds 악했었기 때문에 were evil 모든 이불은 악하다 모든 이불은 악하다 말도 안되지만 그렇게 외워두세요 그 다음으로 전진해 봅시다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for fear that his deeds will be exposed 따라올만한가요 뭐 좀 대충 그럭저럭 얼굴이 경직되셨어요 하나씩 가봅시다 하나씩 가면 쉽단 말이에요 everyone 뭐예요 everyone 모든 사람들 그렇죠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누구 그런 생각이 들죠 누구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who who does evil who does evil everyone who does evil 그러면 모든 사람들 who does evil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hates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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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e가 뭘까요 hate 한번 저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미워합니다 뭐를 미워해요 the light 빛을 미워합니다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자 다같이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으로 할까요 and will not come 그래서 will not come 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디로 into the light 빛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거기까지 따라올 수 있나요 네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그래서 모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everyone who does evil 그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hates the light 그래서 and 빛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그런데 왜 그럴까요 빛을 왜 미워할까요 빛을 왜 싫어할까요 궁금한 순서대로 궁금한 순서대로 궁금한 순서대로 미워할까요 궁금한 순서대로 뭔가 나오지 뭔가 나오죠 그 이유가 나올 겁니다 for fear for fear for fear for fear for fear fear 때문에 fear 때문에 fear가 뭐예요 fear fear가 두려움 이야 대학생 대표가 확실히 좋다 for fear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빛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무슨 두려움일까 궁금하죠 that his deeds will be exposed that his deeds will be exposed his deeds가 will be exposed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못 들어오는 거죠 네 his deeds 그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행위가 will be exposed exposed 될까봐 음 exposed 될까봐 exposed 는 뭘까요 expose expose 익스포즈 지난번에 했는데 뭐죠 익스포즈 엑스폰가요 네 오 예예예 비슷하게 맞췄어요 네 엑스포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 익스포즈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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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슨 말이에요 포즈 포즈는 포즈 놓는다 put 놓는다 익스는 뭐예요 out 바깥이란 말이죠 익스포즈 그러면 밖에다 내놓는다 드러낸다 드러낸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걸 밖에다 드러내는 것이 엑스포지션 전시회 전시회 네 전시회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포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전시회 전람회 하는 거니까 제가 알고서 말한 거예요 그래요 알고서 말한 거예요 나 그렇게 믿었어 원래 네 그래서 자기의 행위가 will be exposed 밖으로 드러나질까봐 그런 for fear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쫙 이어서 음미하면서 들어보세요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for fear that his deeds will be exposed 따라올만 해요 영어로 말해봅시다 모든 사람들 everyone 악을 행하는 who does evil hate 빛을 미워합니다 hate the light 그래서 and 들어오려고 하진 않습니다 will not come 비단으로 into the light 그런 두려움 때문에 for fear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that is deeds will be exposed that is deeds will be exposed 이 대목을 잘 못하는구나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that is deeds will be exposed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빛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빛 안으로 들어오면 환하게 빛이 내리쬐어서 자기의 더러운 죄가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못 들어온다 쭉 이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for fear that is deeds will be exposed 오케이 따라올 수 있죠 네 이게 for fear that 이것이 이거 외우들만 해요 무언 무언 할까봐 두려워서 for fear that for fear that 암기해도 되고 그냥 뜻으로 봐도 그 뜻이고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을 나가볼까요 하지만 whoever lives by the truth by the truth 무슨 말이에요 whoever 누구든지 lives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 by the truth by the truth 진실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진실에 의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